아 뜨거 저기요 네 잘못 나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금방 체인지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맥스루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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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떡해 안녕 다시요 또 봐요 또 오세요 다시요 죄송해요 관리 넘버 38975번 출근 나의 하루 시작해 매일 똑같았는데 오늘은 왠지 먹구름이 좀 거쳤나 오늘의 댄스 좋아 많이 바뀐 것 없지만 멈춰만 있어 쓸모가 없어도 내가 찾는다면 삶의 의미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지 이제 이제 어떤 멋진 일 나의 하루를 찾을까 나의 하루를 찾을까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barn喔 완성 일기나 일기내 오늘의 대:"아готов제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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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radov SSo 짱々트 official작제작제작제작제작제작. $1004